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찰라팀장입니다. 금일이 2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KPM테크구역 코드번호 042040입니다. 자, 일단은 다른 이슈들은 없어요. 자, 우리 KPM테크 관련해가지고 종목성, 기업성이 어떤가,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KPM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휴머니젠에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다. 뭐, 텔콘 RF제약이랑 같이 투자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환자 임상상, 환자 등록 소식에 들어주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었던 자, 환자 등록 완료, 이런 소식들이 좀 나아주기도 했습니다. 자, 텔콘 RF제약이랑 휴머니젠, 휴머니젠 코로나19 치료제, 렌즐로밥이라는 이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을 하고 있는 이 기업의 휴머니젠이랑 텔콘 RF제약이 같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젠이라는 기업이 렌즐로밥이라는 이 약물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환자 등록을 마쳤다라고 하고 임상상사 종료가 좀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들어와 주면서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들, 급등한 이후에 좀 차이시는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탈출하는 그런 매물대가 좀 나와준 거죠. 그런 매물대가 나와주면서 살짝살짝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좀 받으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서서히 매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휴머니젠이 총 52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을 했고 중간 결과에서는 렌즐로밥 투여한 위중 환자가 72%가 증상이 호전이 됐다. 평균 입원일이 5일 미투약군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게 약물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와주면서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최근은 아니죠. 지난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에 미국의 투자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4분기 예상, 블룸버그 집중조명 이런 기사가 좀 나오게 됐어요. 10월달쯤에. 휴머니젠의 렌즐로밥을 얘기를 한 건데 임상 3상 결과 4분기에 예상이 된다. 근데 4분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이 기사가 좀 나온 게 2월 1일 같은 경우였으니까 시간이 조금은 걸렸다. 근데 이제 결과가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좀 보면 75%가 뭐 지난해 중간 결과에서 어 뭐 92% 증상이 좀 호전이 됐고 평균 입원일이 5일이다. 이렇게 이런 중간 결과 같은 경우에서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임상 3상 결과가 4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임상 3상 환자 등록을 좀 완료를 했다. 근데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시간이 조금보다 예상보다 좀 더 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차트에서 좀 실망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은 좀 바닷건에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휴머니젠의 최대 주주가 어 뭐 의대를 졸업한 데일 차펠이라면서 어 그가 이제 설립한 블랙호스 캐피탈이 9월 18일 기준으로 27%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러니까 휴머니젠의 최대 주주가 의학적으로 의대를 졸업한 데일 차펠이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의학 쪽에 지식이 좀 있는 만큼 투자를 하는데 약간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관점인 겁니다. 어 얘기를 했던 게 렌즐룸과 현재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거 지난 기사거든요. 음성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어 블룸버그 결과가 4분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펠은 렌즐룸과 투여받은 환자들이 6일 내에 병원을 퇴원하고 어 9일 안에 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미국의 데이터안전점검위원회의 만장일치가 있었다. 휴머니젠 렌즐룸과 음성 3상이 어 중간 결과에 만족을 하면서 기존대로 진행할 것을 권고로 한 바 있다. 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중간결과가 이 부분 중간결과에 뭐 92% 호전 5일 이내 퇴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여기 데이터안전점검위원회 여기에서 어 DSMB 중간결과 발표에 상당히 고무적이며 기존 계획대로 임상을 계속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간결과를 낸 만큼만 어 계속 이제 쭉 어 그 최종결과까지만 내놔내라 똑같이만 그냥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는 휴머니젠의 주가가 렌즐룸버그의 최종 결과가 좋을 경우 다시 폭등급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을 전망을 했다라고 하죠. 어 긍정결과가 나오면 미국 정부가 긴급승인 내리기 충분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어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어 휴머니젠의 어 그 긴급승인을 좀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투자한 텔콘 RF 제약이라든가 KPM테크 같은 경우에서 어 조금 이제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KPM테크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렌즐룸버그 계획 승인을 임상을 어 시험 경영 승인 신청을 좀 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 별도로 이제 국내에서도 임상생 임상을 좀 승인을 받고 또 국내 임상도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이 약물로 인해서 휴머니젠이라는 이 렌즐룸버그는 이 약물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 치료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기 위해서 어 어느 정도 뭐 좀 발행성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KPM테크와 텔콘 RF 제약이 25일 서울대병원의 국내 최대 임상수탁기관 CLR 리서치 의약품 인허가 전문업체인 메디피비에서 진행을 하는 렌즐룸버그 가교 임상시험 계획 승약처에 신청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다라고 하죠. 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소식들이 조금 이제 어 좀 정보는 좀 제한적이긴 한데 일단은 방향성을 좀 보니까 어 이 렌즐룸버그 사업에 좀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어 그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KPM테크와 테콘 RF 제약이 공동으로 지나는 휴머니전에서 국내 필리핀 지역에 대한 어 렌즐룸버그 판권을 취득해서 국내 도입을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런 방향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25일 기사입니다. 이거는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KPM테크 같은 경우에서 휴머니전이라는 약물이 뭐가 어떻게 방향성을 좀 보여주면은 어 등락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이게 휴머니전 주식차트입니다. 어 주식차트인데 지금 이제 뭐 어 어 2021년 1월 달부터 지금 2월 22일 현재까지 엄청나게 급등한 189% 정도가 급등한 그런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고 한다면 어 우리 KPM테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들 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차일 실험 매물들이 조금 나오면서 어 지금 이런 이슈들을 좀 대기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좀 언제 이게 소식이 좀 나와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지금 이제 어 이전 같은 경우에서 차익실험 매물대가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 저항을 좀 받았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구간을 좀 받쳐주고 있다. 어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우리가 이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 뭔가가 좀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어 그런 것들을 좀 기다리면서 좀 모아가는 어 그런 식이다. 사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들어와줬는데 그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흔적들이 좀 있어요. 이런 흔적들을 보면은 이전에는 이 구간 전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좀 매도하는 차일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진행했는데 이 국면에서는 조금 이제 모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어 휴머니즘에 대한 결과가 좀 긍정적이게 나올 경우에 어 다시 한번 KPM테크가 강세를 좀 보여줄 수는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시기적으로 언제 이런 소식들이 나와줄지라는 부분들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나 우리 아는 분이 있으시진 않을 거예요. 뭐 휴머니젠 관계사라든가 어 KPM테크 입장에서도 지금 휴머니젠에서 언제 이런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줄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어 제가 이제 휴머니젠의 단위는 임원급 정도가 된다든가 뭐 그런 상황들이 아니면은 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긴 하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주식을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 주가를 좀 따라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마 악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출연한 것이 좀 아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 체크를 하시고요. 어 그리고 우리 실적적인 부분들 우리 KPM테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실적이 일단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실 재무적으로만 딱 보자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좀 있는 기업이 이거는 우리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털이라고 이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기업을 원초적인 본질을 봤을 때 따지고 봤을 때 어 지금 적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적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급등이 나오면 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들은 좀 아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갖고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수익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K핀테크를 매매를 하면서 이 기업을 좀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 중요하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신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 게시판들 확인이 되시죠. 자 6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증시, 미국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이슈들 브리핑을 드리고요. 장전시와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은 NHN벅스 현재가 6550원 1차급표가 6745원 손절가 63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본능 현재가 3300원 1차급표가 3400원 손절가 3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동서 현재가 41500원 1차급표가 42700원 손절가 3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급등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다 드리고 나가지고 1차급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NHN 추가상승중 이런 식으로 차트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추천해드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서 1차급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이날은 이제 세 종목이 다 한 번에 바로 수익이 나가지고 어 뭐 보유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안내를 안해드렸는데 어 이날 보통 이렇게 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 이렇게 댓글로 어 상세하게 안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이 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 가급적 어 좀 웬만하면은 이제 급등주로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어 이렇게 확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수익이 꽤 잘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여기 손실나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시장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다라는 거 어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우리 단기적으로 좀 급등주가 필요하신 분들 어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알려드리는 어 매수가와 손절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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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